승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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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호와 아이돌. 승부아! 나 외워줘! 승부아! 형이 괜찮은데? 키 정말 셋이 똑같다고. 승부아! 승부아! 제한 시간 5분 안에 하셔짐. 아니 저기 진짜 만화 검정고무신의 소식. 기영이 형이. 기영이 형이. 하니 하니 하니. 하니 하니. 하니 포로로 기영이. 아 이거 만한데? 준비 5분입니다. 자 시작. 배려 없어. 배려 없어. 야 야 저거 양보 없어? 야 저거. 대본을. 저 가서 대본을 거기 가면 두나봐요. 그러니까 대본을 외우면서 옷 갈아입고 다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어디 어디로 와? 심혈이 형.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기호가 되게 빠르네. 오 좋다. 자.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 형이는 뭐 옷 없이 그냥 뛰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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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가 근데 암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호가 암기가 지금. 저 잠깐만. 나 혹시나 그런데 종국이랑 같은 효 아니죠? 아 그러니까요. 그건 잘해주세요. 아니 뭘 잘해주세요. 아 이렇게. 매번 했잖아요. 종국이하고. 뭘 매번 해요. 나는 저 석진이 형하고. 광수 해주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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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베리아 고기학과. 빨리 하세요. 하.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베리아 고기학과. 이동수하고 고기학의 영향으로. 야. 누가 살았습니까? 야. 누가 살았습니까? 야. 누가 살았습니까? 야. 누가 살았습니까? 야. 지형이 나오더라. 지형아. 지형아 고기학과. 이동수 고기학의 영향으로. 어디가 잘 모르니까? 가라고 육대. 가라고 육대. 가라고 육대. 와. 야 지형아. 지형아. 야. 천년 선생님 바로 천년. 천년. 오 나 수아. 스누. 내 눈치에. 흥분을 들어야지. 너만 손스러워. 어. 생전한 선생님. 시베리아의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행히 수증기가 있고 갑작스럽게 내리는 수증기 야 죄송해요 진짜 시베리아의 고기압과 시베리아의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갑작스런 야! 야! 시베리아의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과 시베리아의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은 시베리아업을 전주시키기 soldier의 고기압의iy 시베리아 상처를 만들었다